엔비 크루를 대표합니다. 비보이 쥬티 쥬트. 제일 상대 후보는 리버스 크로우 비보이 시 노 비트. 이번 배틀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기대가 되는. 정말 요즘 최고의 주가를 달리고 계시는 두 비보이 분들인데 과연 어떤 배틀을 펼쳐주실지. 여러분들 다 기대하고 계십니까? 정말 멋진 배틀 기대하면서 숨죽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DJ 스프레이 갑시다. DJ 스프레이 갑시다. 비보이 쥬티 쥬트. 라운드 1. 엔비 크루를. 하하! 라운드 1. 하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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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그 스크! 스프브시 시 노 비트! 하하! 하하하! 오케이! 하하! 오! 오케이, 라운드 2! 해, 해, 해! 비포인지역! 랄비쿨! 오케이! 비포인지역! 렛쪼!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시 한 번 두 비모에게 큰 함성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결승 진출자가 누가 될지 결과를 여러분들과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ll judges 3, 2, 1 1, 2, 2, 1 2, 2, 1 2, 2, 2, 1 자, 우리 이번 신호위에게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